상방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봉제예복 제조업체입니다. 상방울은 2021년 6월 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94% 상승한 90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대비 약 41.0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8월 5일 1,045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월 11일 6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9일 2억 8,958만 건은 은은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7월 9일 79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상방울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0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86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8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78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5월 27일 가장 많은 136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6월 1일 가장 많은 182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58%에서 약 2.8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2월 18일 약 3.2% 최저 지분율은 2020년 8월 6일 약 1.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72억 3,596만 원이며 2015년 1,426억 대비 약 마이너스 31.83%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2억 6,128만 원으로 2015년 10억 대비 약 마이너스 221.9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3%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61억 1,081만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5억 대비 약 마이너스 3,017.01%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6.57%입니다. 상방울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3.63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547.11배에 비해 약 97.51%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48배, 코스피 평균은 18.45배, 봉제예복 제조업 평균은 31.74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2배이며 지난 2015년 1.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6.23%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85배, 코스피 평균은 1.85배, 봉제예복 제조업 평균은 1.33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4.6%, ROA는 마이너스 7.48%입니다. 상방울의 시가 총액은 2,195억 6,22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26위, 코스피 종목 기준 537위, 봉제예복 제조업 기준 9위입니다. 매출액은 972억 3,59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38위, 코스피 종목 기준 680위, 봉제예복 제조업 기준 2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억 6,12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53위, 코스피 종목 기준 649위, 봉제예복 제조업 기준 19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61억 1,08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31위, 코스피 종목 기준 674위, 봉제예복 제조업 기준 20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쌍방울은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7월 18일까지 상승 추세, 2016년 7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하락 추세, 2017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0월에 22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마이너스 10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아멘